오늘 이 샌프란시스코 올해 상반기 하고 지난해에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그런 저널에 아주 많이 나온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비극적인 결과가 샌프란시스코의 다운타운이 완전히 맛이 가버린 겁니다. 재택근무가 활성화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오늘 한 신문의 오로라 특파원이 이제 그동안 아주 활성화되어 있던 그런 샌프란시스코의 다운타운 영역이 벌써 여름 2023년 1분기까지니까 지금까지도 계속 한 30%대까지 샌프란시스코 사무실 공실률이 높아졌던 거죠. 그리고 계속 보도가 나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빅테크 기업들 사무실 공간을 줄이다. 샌프란시스코의 상업용 오피스들은 2042년까지 회복되기가 힘들 거다. 얼마나 비극적인 겁니까. 샌프란시스코의 위기 계속 이런 뉴스들이 2024년 3월 22일자에 샌프란시스코의 오피스 공실률이 또 다른 최고치를 기록했다. 샌프란시스코의 오피스 시장이 정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20년이 더 걸릴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거의 도배를 했고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위기를 다룰 때는 어김없이 이러면 들어가는 곳이 바로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의 공실률, 범죄자 증가, 관광객 감소 여기 보시면 샌프란시스코의 스탠다드라는 지역신문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오피스 빌딩이 2042년까지 회복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게 2024년도 6월 11일자 기사입니다. 보시면 이게 이 양반들이 한 시나리오인데 이게 공실률이 2000년도에 5%였는데 그리고 이제 코로나 위기가 극대화됐을 때가 30%까지 피크를 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 같느냐 이게 이제 최상의 시나리오는 2030년에 회복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간 시나리오는 2034년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는 2042년이 돼야 전성기를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온 겁니다. 홍명포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오로라 특파원이 참 좋은 기사를 많이 보내줘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예기치 못하게 AI 열풍이 닥치면서 샌프란시스코의 사무실 공실률이 낮아진다는 보도를 오늘 보낸 겁니다. 인공지능은 샌프란시스코의 사무실의 끔찍한 파멸의 권리를 끊어낼 것인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짧은 기사를 보내셨어요. 샌프란시스코가 다시 꿈틀거리고 있는데 기업들이 엑소더스를 하다가 이게 이제 AI 열풍이 되면서 AI 기업들이 사무실 임대를 계속 늘리고 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한 달 전에 AI 스타트업인 스케일 AI사는 5059평 규모를 임대했고 그 다음 오픈 AI사는 또 보시게 되면 오픈 AI사는 또 50만 제곱피트의 사무실 공간을 확장하고 올해도 40만 그 다음에 엔스로픽사 클로드를 여러분들 만드는 또 이제 23만 제곱미터를 여러분들 사무실을 임대하고 올해 여름 체결된 임대 가운데 25%가 AI 분야고 샌프란시스코의 오피스 공실률은 여전히 30% 후반대를 벗어나지 못하지만 불어나는 임대 수요가 조만간 수치를 낮추면서 4년에 달하는 부동산 침체기에 벗어날 수 있다는 신호를 보이고 있다. 재택근무가 줄어들고 어차피 여러분들 기업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만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니까 네트워킹을 위한 컨퍼런스와 파티 속에서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을 오로라 기자가 보내주셨습니다. 결국 그동안 샌프란시스코 시정부나 주정부가 샌프란시스코의 몰락을 맡겨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도시를 살리는 핵심은 기업과 산업의 부흥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 우리도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2000년대에 한 20년 20년 될 것 같네요. 20년 정도 정말 강연을 많이 다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강연을 많이 다녔는데 강연을 다니면서 한국의 제조업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특히 이제 전국을 다니다 보면 산업공단 이런 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혁신도시 이런 데를 잘 많이 보는데 그런 데에 공실률이 늘어난 것을 직접 봤지 않습니까 결국은 나라가 잘 살려면 이것도 이런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의정한 갈등을 하는데 공무원 이야기만 듣지 말고 윤 대통령께서 의로계 특히 젊은 의사들 이야기를 좀 듣고 정책에 반영하셨으면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그 사람 입장에서 이해당사자 입장에서 지금 오로라 기자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한테 뭘 이야기합니까 뭐 저출산이니 뭔 이름 다 여러분들 뭐로 귀결되는 거 아니까 저출산은 아기를 낳는 사람 입장에서 물어보면 되는 거죠 젊은 사람들 뭐 이런 병풍색 옷을 입고 하는 사람들은 다 애를 다 키웠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사무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출산 무슨 위원장을 한 50대나 60대는 해놔봐야 그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 젊은 날 죽도록 일을 하면서 애를 어떻게 앞으로 키우는지 뒤를 키우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일 텐데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문가 이야기를 들으면 되는 겁니다 의로계는 의로계 전문가 이야기를 경청하면 답이 다 나오는 것이고 오늘 오로라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국을 살리고 싶다 이렇게 하면 한국에 돈 내 가지고 리스크를 감당하고 사업하는 사람밖에 물어보면 됩니다 당신들 뭐를 해결해 주면 돈을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하겠느냐 세상이 여러분 그렇게 복잡한 어렵지 않습니다 제 방송을 여러분 들으시면 전문가 이야기를 많이 소개할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논평은 하죠 자산운용가가 이런 어드바이스를 하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지금 의정관동 문제에서도 의사들 이야기를 많이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이렇게 이해한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가임 여성들 이야기를 들으면 돼요 전문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어떻게 대하느냐 취업난 때문이냐 뭐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어렵냐 그렇게 들으면 되는 겁니다 상대방 입장에 생각을 할 수 있어야 그래야 비용도 들고 오답을 피할 수가 있는 거죠 관료들이나 공무원 출신들이 쭉 앉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해봐야 아무 이런 호소력이 없는 겁니다 지금 박민수 차관 보건복지부 차관이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 입에서는 그냥 뭐가 나오는 거 하니까 세상 물증 모르는 꼰대가 떠들고 있다는 이야기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조기용 보건복지부 장관이 머리가 이렇게 돼 가지고 뭡니까 뭐라 뭐라고 이야기하더라도 평생관료 생활하는 사람이 보건복지부 일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 떠들여야 되니까 그냥 떠들고 있는 거죠 제발 전문가를 우대하고 저출산 문제가 생기면 전문가가 누굽니까 가임 여성들하고 그다음에 신랑들일 거 아닙니까 그게 공무원들 와 불러 가지고 이야기 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세상에 나라 살리고 싶으면 중소기업들 하는 사람들을 만나 가지고 어떻게 해결해 줍느냐 책임을 어떻게 이러면 깎아주면 되고 뭘 하면 되겠냐 이렇게 물으면 답이 다 나오는 거죠 항상 여러분들 전문가 이야기를 들으면 되는 거죠 그 분야를 잘 아는 사람 여기 보시면 오늘 오로라 기자께서 이제 샌프란시스코의 사무실 공실률이 점점 줄어들고 그것이 ai 기업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체크를 해보기 위해 가지고 퍼플렉스티에 질문을 던져보니까 ai 품으로 인해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상업용 인대시장이 활기를 띄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만 하더라도 오픈 ai 음성 ai 스타템 델파이 벤치기업 y콤비네이터가 샌프란시스코의 사무실을 구하고 있습니다 마이애미드는 벤처 투자에게 줄였는데 샌프란시스코 베이지역은 벤처 투자가 늘었습니다 왜냐 바로 인근의 인력을 공급하는 명문된 대학들이 있겠습니까 스탠포드 캘리포니아 공대 버클리 캘리포니아 스케일 ai도 최대 임차 계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오로라 기자 이야기가 합리적이고 만능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샌프란시스코 이런 아주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죠 구글 같은 회사들이 이미 있고 주변의 이름들 그런 인재를 공급할 수 있는 인재풀이 있고 그리고 다른 지역보다 문화적으로 훨씬 더 창발적 발상이나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원활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아이디어가 흘러가는 네트워킹이 원활하니까 실군 배류로 다시 집결하는 이유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시는 분들이 좋아요로 함께 눌러주시고 그다음 방송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채태원 회장이 대법원 상고 대법원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대법원은 사실심리보다도 법리심리를 하지 않습니까